주식 투자의 세계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미래세트의 장희성 선임 매니저와 함께 중국 시장, 미국 시장 중요한 이슈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중국 시장도 꽤 낙폭이 커서요 어떤 이슈 있었는지 얼마나 또 지속될 만한 것인지부터 알아보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국이 중국은 좋겠다 잘 오르네 라고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한꺼번에 많이 내렸네요 오늘 일단 춘절 연휴 지나고부터 좀 심상치 않았어요 원래 기대감이 좀 많았고 홍콩이 먼저 개장하면서 좋았는데 여지없이 또 인민은행이 또 그런 기대감을 좀 눌러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역시 뭐 지금 그 뭐 우리나라 지금 시장 빠진 것도 다 중국 인민은행 지금 뭐 탓을 하시더라고요 뭐 맞는 얘기죠 그래서 그 시황 보면은 그래서 유동성 우려 뭐 다시 어게인이고 또 기관들도 그러다 보니까 기관들이 선호하는 블룹칩 위주로 매물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뭐 좀 일단 뭐 지수 보시면요 상해정합지수가 한 1.45% 빠졌고요 심천성분지수 한 3.07% 빠졌습니다 또 기술주의 창업한지수 4.47% 빠졌고요 네 과차50지수도 2.66% 빠졌고 뭐 항생이 한 1.06% 빠지면서 좀 선방한 것 같지만 항생테크지수가 좀 관심 많으신 5.53% 빠지면서 그동안 기관자금 많이 몰리던 곳에서 더 빠졌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소비주 테크주 그리고 이제 홍콩의 항생테크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오늘은 누가 많이 팔았다는 건데 어떤 악재가 있었어요 뉴스가 일단은 그 우리가 항상 체크하던 그 인민은행의 유동성 공급 이거부터 좀 말씀드리면 정말 이거는 좀 이상해요 설명부터 좀 해주세요 일단 오늘 또 그 500억 위안 만기가 있었는데 뭐 많은 건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제 100억 위안 발행하면서 400억 위안을 이제 순흡수를 했는데 지난주 목금이 이제 목요일날 개장을 했었잖아요 지난주 목금동안 또 3,400억 위안 순흡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 춘절 전에 푼 것도 없는데 그 조금 남은 것도 재발행 안 해주고 다 흡수를 하느냐 뭐 좀 이런 일이 있었고 또 토요일날 또 그 LPR이라고 해서 대출 우대금리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중국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거든요 1년 3.85% 5년 무리 4.65% 동결을 했어요 근데 설마 이거 올리지 않을까 걱정하신 분들도 있던데 10개월째 이건 동결은 했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일단 자꾸 순회수를 한다는 거에 시장은 놀란 것 같아요 중국 당국의 입장은 과거와도 비슷하게 이거 괜찮아 신경 쓰지 마 하루하루 제발 하루하루에 너무 민감하게 대응하지 마 보지 마 이건데요 하긴 하는데 괜히 시장이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렇죠 차익실현의 핑계를 찾기도 하고 그런 건가요? 그렇죠 일단 특히 이제 기관들이 끌어올렸던 소비주들 대표적으로 오늘 기준 모태주가 7% 가까이 빠지고 오량이 9% 빠지고 우리가 이제 시티지 면세점 그것도 한 거의 9% 가까이 빠졌거든요 기관들이 끌어올렸던 그런 블루칩들이 굉장히 큰 차익실현을 맞고 있어요 유동성 얘기랑 맞물리면서 미리 사놨던 기관들은 그걸 좀 파는 걸 수도 있고 그러면서 사실 또 안 오른 섹터가 없는 건 아닌데 본토는 이제 뭐 요새 원자재 가격들 난리 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산철광이 거기 상한가 가고 그리고 또 홍콩에서는 은행주 통신주 이런 것들 우리가 평소에 잘 안 보는 그래서 항상 지수는 방어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건 굉장히 크죠 항상 테크가 5% 빠졌으니까 이런 것들이 좀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인민은행은 자꾸 아니라고 하죠 그래서 보면은 웃으면서 악수하는 것 같은데 밑으로 이제 막 조인트 가구 이런 느낌인데 그래서 약간 뭐 어쨌든 계속 웃으면서 아니라고는 합니다 시장이 재발절인 게 좀 있나 보죠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어쨌든 중국 당국의 의도는 또 사실 춘절 끝나면 사실 이게 폭등하지 않을까 예상들 많이 했었거든요 또 그런 걸 자꾸 또 눌러주는 거죠 그러게요 아니라고 하면서도 주가가 너무 가파르게 오르는 것은 막고 싶은 게 본심인 것 같고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안 그래도 뭐 은연중에 표출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시장은 또 그걸 미리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걸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인가 3월에 회사차 많이 몰려있다는 말씀 드렸는데 약간 그때 조금 유동성을 풀어줄 가능성도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어쨌든 또 이런 식으로 또 과열이 식혀지면 또 약간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그 기조적인 상승 추세는 유지를 시킬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건 훼손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은 아직은 있는 듯한데 네 그렇죠 뭐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데 지금 일부러 그렇게 막 찍어 누를 필요는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과열은 눌러주는 거 사실 이게 오늘 뭐 6% 9% 빠졌다고 해도 차트 보시면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조정을 받은 모습이어서 추세가 훼손된 정도는 아니거든요 네 근데 너무 가파르게 올랐던 모습들에서는 여지없이 이런 모습이 나타나니까 올 한 해 내내 중국 투자하시는 분들은 너무 가파르게 오를 때 추경 매수는 추경 매수하지는 말아야 되겠다 네 그거는 절대 이제 안 되는 거고 또 이렇게 눌렸을 때는 또 기회로 삼으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중국 당국이 기회는 계속 줄 거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겠죠 어떻게 해석을 하면 자꾸 아래위 아래위 자꾸 이런 플레이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게 만드네요 네 단기 자금이 좀 그럼 시장에서는 금리가 올랐겠습니다 지난번쯤 15금리라고 합니까 15금리가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죠? 좀 안정돼 있어요 그거는 안 올랐다는 거죠? 약간 뭐 살짝 올랐어도 지금 보니까 오늘 거 보니까 이제 일주일 물이 한 2.2%니까 RP, 역 RP 금리랑 똑같고 지금 또 오버나잇은 1%대라서요 좀 안정돼 있어요 지난번에 3%대를 막 넘어가고 이랬는데 그러면 그거는 정말 당국의 말대로 특별하게 이 유동성 흡수로 인해서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참여하자들은 오퍼레이션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거 흡수 안 했으면 자금이 좀 넘쳐서 그 금리가 오히려 떨어졌을 텐데 네 그거 막기 위해서 그냥 행주질한 거야 그래서 지난번에도요 설명이 맞을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1월 달에 그런 M2나 사회용자총액 이런 데이터를 보니까 늘었더라고요 하루하루를 보는 것과 한 달을 넓혀서 보는 건 좀 다르기 때문에 기조적으로 유동성 회수는 아닌 것 같아요 긴축은 그렇게 좀 오늘의 초점은 유동성이 얼마나 흡수되느냐가 아니라 뭔가 불안한 거리가 시장에 등장했을 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탄력이 있고 꽤 과열된 시장이긴 합니다만 또 뭔가 다른 트리거가 생겼을 때는 얼마나 후다닥 반응하는지를 한 번 또 볼 수 있었던 시장이긴 한데 이게 밖에서 보면서 남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거기서 투자하는 분들은 이런저런 신경이 쓰이시겠네요 그렇죠 마음 아프죠 우량주라고 샀는데 하루에 막 팔고 불어 빠지니까요 중국 분위기는 그랬었고 전반적으로 중국 때문이었는지 오늘 우리 증시도 좋지 않았고 지금 현재 나스닥 선물도 별로 좋지 않은 것 같고 네 나스닥 선물도 한 1.4% 빠지고 있거든요 S&P 500도 한 0.84% 다우도 한 0.65% 빠지는데 이 모든 거는 일단 다 10년물 금리 때문이죠 미국 제10년물 지금 1.37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보니까 오늘 1.4 직전 1.394까지도 갔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모든 조정의 원인으로 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향후 향방은 내일 일단 파월 의장이 상원의 은행위원회에 출석을 합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반기 통화정책 보고서를 제출을 하고요 그리고 질의응답이 들어가는 청문회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최근 금리 상승에 대한 코멘트 어떻게 보는지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 사실 또 똑같은 얘기 하시겠죠 일시적인 그런 인플레는 우리는 신경 안 쓸 것이고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우리가 아직까지 테이퍼링 하기는 많이 남았고 금리 인상까지는 정말 멀리 남았고 제발 내 말 좀 믿어줘 이 말씀을 하실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그런 또 약간 말을 듣고 좀 위안을 얻고 싶은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데 미국 시장이나 중국 시장이나 큰 틀에서 보면 비슷하네요 당국은 괜찮다는데 괜히 참여자들이 뭔가 불안한 거라도 찾아서 빨리 좀 정리를 해야 되나라는 그만큼 불안감이 팽배해져 있다는 뜻이기도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그 뒤에 텍사스 얘기랑 준비가 너무 길어서 오늘 못하고 내일 말씀드려야 될 것 같긴 한데 테이퍼링부터 금리 인상까지 지난번 사이클을 한번 좀 봤어요 10년물 금리 추이 그리고 주가 추이 이런 거 봤는데 지난번이라면 언제 말씀이세요? 지난번 양적와나부터 2013년에 테이퍼 텐트럼부터 2018년 말까지 금리 인상이 완료가 됐었거든요 사실 그거의 축소판이라 볼 수 있는데 지금은 그 사이클을 한번 좀 분석한 거는 내일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사실은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저금리가 내려온 게 아니라 한번 좀 금리 올리려고 시도했다가 소동이 좀 있었죠 네 그리고 실제 금리도 올렸었고 네 그랬었죠 총 거의 9번 올렸으니까요 그때 상황이 지금 다시 재현되는 느낌은 드는데 그 초반으로 볼 수 있겠죠 테이퍼 텐트럼 정도 근데 진짜 그때 금리는 어땠는지 주가는 어땠는지 하도 금리 오르면 주가 빠진다고들 하셔가지고 한번 살펴본 거 내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되 그래서 그 추론의 결론은 뭡니까? 미리 좀 알면 안 돼요? 오릅니다 올라요 아 주가는 큰 관계는 없더라 한참 올라요 사실은 지나고 나면요 하기야 그랬으니까 지금 이 주가겠죠? 네 그래서 그냥 특히 성장주가 안 좋다고 하는데요 딱 이 말씀만 먼저 예고편으로 드릴게요 테이퍼 텐트럼 하던 시기에 아마존 250달러였어요 음 그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뭐 사실 금리가 그때부터 많이 올랐잖아요 금리를 9번 올렸으니까 예고편으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은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면 금리와 무관하게 오른다 그리고 실제 금리도요 10년물 국채 금리도 이러다 넘어갈 것 같은데 완전히 1.5에서 3.0 레벨을 계속 왔다 갔다 했을 뿐입니다 테이퍼 텐트럼부터 실제 금리를 9번 올리는 그 순간까지도 10년물 국채는 1.5에서 3.0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만 했었고요 지금은 어쨌든 1.5 레벨을 깨고 있는데 우리가 지지선이 무너지면 저항선인데 그 저항선을 뚫고 올라갈까봐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게 새로운 박스권을 만들긴 만들 텐데 그럼 다시 3.0까지 간다는 전망은 아무도 없죠 금리? 네 금리가 근데 그 당시에도 양적 완화했고 제로 금리했고 테이퍼링 했고 이랬을 때 1.5에서 3.0의 박스였는데 거기 왔다 갔다 하는 동안 주가는 어쨌든 꾸준히 좀 올랐었고 미국 주가는 그랬는데 과연 지금 갑자기 이제 한 1.37에서 1.5 와가는 이 순간에 근데 물론 단기 조정들은 있었더라고요 과연 이거를 좀 되게 이렇게 공포로 봐야 될까 우리가 겪었던 그래서 이미 그 패드는 그때 그 테이퍼 텐트럼도 교훈을 얻었고 또 빨리 제로 금리를 안 했고 빨리 양적 완화를 안 해서 3차까지 했던 걸 한 번에 다 해줬는데 우리는 너무 너무 지금 그렇게 금리 올라가면 주가 빠진다 너무 그렇게 그냥 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과거에 지나온 걸 보면 지금이 주가가 가장 높은 사상 최고가 근처잖아요 그러니 과거의 히스토리를 보면 어디를 잘라도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주가는 오른다는 결론이 당연히 히스토리를 보면 나올 텐데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최고가인데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러고 나서 사이클 끝나고 빠졌던 거는 금리를 더 올리면 안 되는 순간에 2018년에 4번을 올리고 그러면서 시장이 무너지니까 아차 이건 아닌가 보다면서 보험적 금리나 3번을 하면서 다시 시장을 살리거든요 그 순간이 아직 멀지 않았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보면 괜찮을 것 같고 과거에 그랬으니까 저렇게 보면 안 괜찮을 것 같고 과거에도 이렇게 주가가 오른 적은 없었으니까 그래서 참 뭘 봐야 될지 그러니까 이제 하루하루가 좀 이랬다 저랬다 시장 그러는 것 같긴 해요 알겠습니다 내일 그 얘기는 그럼 자세하게 좀 더 들어보고요 미국 시장은 어떤 것 좀 더 들여다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아침에도 김유락 팀장님 간단히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긴 한데 텍사스 한파 얘기가 생각할 거리가 많다고 생각을 해서요 주말에 이것저것 많이 찾아봤어요 이 얘기거리가 좀 많아서 제가 금리 내일 말씀드린다고 한 거고요 이 얘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텍사스에 30년 만에 한파가 왔는데 이 사태를 가지고 친환경을 비판하는 세력이 있고 친환경의 당위성을 얘기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일단은 어쨌든 최근에 텍사스 주민분들이 좀 올려준 유튜브를 보니까 어느 정도 정상화는 좀 된 것 같더라고요 마트도 좀 열리고 그래서 좀 다행이고요 또 뭐 델러스나 오스틴 같은 데 날씨를 보니까 낮 최고 기온이 한 2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좀 예년으로 돌아와서 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도 추위에 굉장히 떨고 고생하셨던 분들 계시고 또 희생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좀 뭐 위로의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고요 일단 대규모 정전 사태가 있었죠 그러면서 수도관도 동파가 되고 난방시설이 가동되지 않고 그래서 뭐 주위에 나무 뗄감을 찾아서 주택의 펜스까지 뜯어서 난방을 하셨었고 마트랑 기반 신설이 다 멈췄으면서 생필품 수급이 안 됐었고 그리고 눈길은행 대비가 안 된 곳이니까 133중 추돌까지 났었어요 굉장히 좀 심각했었는데요 또 오스틴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도 중단이 돼서 지금도 정상 가동이 안 되고 있고요 텍사스는요 겨울에 원래 한 2년 평년 기온이 한 6에서 9도 정도입니다 그리고 한겨울에도 0도 이하로 잘 안 내려가는데 이번에 영하 18도까지 내려갔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정전 사태가 왜 벌어졌느냐 봤더니 텍사스주의 발전원을 보니까요 천연가스가 52%고요 어쨌든 거기가 시계엘이 나는 데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풍력이나 이런 재생에너지가 23% 석탄이 17% 그리고 원전 수력 석유가 8%라고 하는데 일단 가스관이 얼어붙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가스로 인한 발전이 다 멈춰섰던 거고 풍력발전기가 터빈이 얼어붙어서 또 못 돌아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풍력발전기 터빈이 얼어붙은 것 때문에 그 반대론자들이 이거 봐라 풍력터빈이 얼어붙어서 돌아가지도 않고 태양광은 이제 혹한 속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고 친환경에너지 말짱황이다 그렇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 좀 무슨 소린가 왜냐하면 활약발전서도 동파방지가 필요하거든요 일단 가스가 얼어붙으니까 이것도 만들어갔어요 이게 진짜 주원인이었죠 그리고 사실 그냥 석탄화력발전 이런 것도요 물탱크가 얼어붙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물을 끓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동파방지 시스템을 다 갖춰줘요 우리가 이제 주택에 그런 수도관 막 이렇게 쌓아두듯이 그런데 텍사스는 사실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었던 데라서 좀 소홀했던 겁니다 실제로 이제 한병화 이사님 텔레그램 보니까 풍력발전기도요 동파방지를 위한 장치나 시스템이 다 있대요 그런 추운 지방에서도 다 돌아가니까 그런데 텍사스는 아마 그게 안 돼 있었을 거다 대비를 할 필요 없는 지역이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남부지방에 눈 오면 난리 나잖아요 부산이나 제주도 오면 그래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고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분산 전력 시스템과 에너지 저장에 대한 필요성이 굉장히 커질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개념이에요? 이게 이런 거죠 이게 야 이거 갑자기 전기가 안 들어와 정전이야 이러면 차라리 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전기료 폭탄 어떤 가정에서요 평소에 집이 여러 채 있어서 73만 원 낸 한 달에 73만 원 전기료 낸 가정이 1800만 원이 나왔대요 이번 달에? 전기료가 좀 전에? 네 이 달에 이 기간에 왜 그런 건 봤더니 이게 이제 얘네는 전력 도매업체가 민간이 있는데 이게 이제 보면은 전력 수급에 따라서 변동요금제인데 갑자기 전력이 부족하니까 요금이 몇십 배 같이 솟는 거죠 그를 이렇게 하면은 야 전기가 정전이 되기도 하고 비싸기도 해? 그냥 내가 지붕에 태양전지 깔고 ESS 갖춰놓으면 미리 다 ESS 해놓으면 쓸 수 있잖아요 이게 필요성이 좀 많이 늘어날 것 같고 그리고 또 어쨌든 우리가 원래 발전 모델이라고 보면 필요한 시간에 화력을 돌리던 뭘 돌려서 실시간으로 맞춰서 송배장을 시키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다 버려지고 근데 그게 지금 무너진 거잖아요 그러면은 차라리 신재생으로 다 돌려서 뭐 ESS든 수소든 저장을 해놓고 바로 내 옆에서 뭐 풍력단지 옆에는 수소로 저장하고 우리 집에서는 ESS로 저장해서 바로바로 전기를 썼으면 좀 이런 일은 좀 벌어지지 않지 않았을까 그래서 더더욱 이런 분산 전력 시스템에 좀 필요성이 생긴 좀 그런 사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또 보면은 친환경 발전을 하고서 그걸 저장하는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ESS가 있고 수소가 있는데 이게 저희 당사의 유재현 의원도 그렇고 유진해 한병화 의사님도 그렇고 ESS만으로는 그게 다 저장이 안 돼요 자동차 배터리 만드느라고 정신 없다면서요 그렇기도 하고 앞으로는 엄청나게 잉여 전력이 나올 거니까 계속 바람은 돌아가고 태양은 나오고 이러면은 이걸 수소로 저장을 하는 건데 아침에 또 권순유 기자님 말씀하신 게 수소로 저장을 하게 되면 이동이 편리하기 때문에 이런 남미나 이런 데서 수출을 할 수도 있다고 해요 전기를 사실 ESS는 무거워서 못 옮기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그것도 다 차기 전에 빨리 써야죠 써야 되고 그래서 이제 수소 생태계가 이런 식으로 좀 빨리 커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고요 이런 일들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또 의문점이 텍사스가 어떻게 한파가 왔을까 이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좀 어려운 용어가 나오는데 음의 북극 진동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북극 진동이 뭔가 봤더니 북극에 존재하는 찬 공기가 소용돌이를 치는데 이게 강하면 양의 북극 진동이고 약하면 음의 북극 진동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북극이 요새 따뜻해졌잖아요 그러면 북극이 고기압이 되고 그 주변이 저기압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약해진대요 북극 바람이 아래로 내려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원래는 이게 소용돌이를 치는데 찬바람이 그게 이제 느슨해지니까 그걸 제트기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북극에 거기서는 조금 따뜻해진 공기지만 어쨌든 우리한테는 엄청 추운 공기가 그게 헐렁해지면서 내려와 버리는 겁니다 온난화 때문에 집안 창문이 녹아서 오히려 찬바람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엔 지구온난화인데 이게 또 보니까 이분이 아마 이 프로님의 제자 같은데 그 비유의 제자 박의영 기상청 통보관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팽이가 강하게 돌 때는 똑바로 도는데 팽이 팽이가 강하게 돌 때는 똑바로 도는데 회전력이 약해지면 기우뚱 기우뚱 하잖아요 이게 바로 음의 북극 진동이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흘러내리면서 텍사스 같은 데가 영화 18도가 나온 거죠 결국엔 지구온난화죠 이런 일들이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러면서 최근에 이상기후가요 과거에 산불 이런 거 볼 필요도 없이 최근에 2월에만 봐도요 지중해에도 한파랑 폭설이 와서 예루살렘에 폭설이 오고요 프랑스 파리에도 폭설이 와가지고 교통이 다 마비돼 버렸대요 거기도 우리 남부지방하고 똑같은 거예요 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영국도 영국은 원래 겨울에 멕시코 만류가 올라와서 되게 겨울이 따뜻한 곳이래요 비가 오고 그래서 영국은 어떤 곳이냐면 영화가 예보가 되면요 경찰들이 다 노숙자들 안전한 데로 옮기는 게 1년 톱뉴스로 나오는 데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영화래 이러면서 우리 영화래 이러면서 그런데 2월 11일 날 영화 23도 영국도 그리고 또 인도에서 엄청난 사고가 있었죠 이게 히말라야 고산지대에서 갑자기 홍수가 나서 땜이 무너져가지고 한 200명이 실종된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보니까 빙하가 툭 떨어져가지고 빙하가 엄청난 얼음이 호수에 떨어져서 그게 넘쳐버리면서 홍수가 난 거예요 근데 되게 웃긴 게요 겨울에 빙하가 녹아서 떨어져? 여름도 아니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지구가 미쳐서 돌아가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게 사실은 다 지구온난화 때문이다 사실 그러면 이게 텍사스 사태를 친환경을 더 강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어서 자연재해가 발생을 하는데 그러면 미국이나 각국 정부들 탄소재료 전략이 더 강해지면 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보면 빌게이츠가 2050년까지 탄소재료를 달성하지 못하면 환경재앙으로 인류가 절멸할 것이다 이런 발언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제 참고로 빌게이츠는 또 원전은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일부 전문가들은 원전도 대체해야 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화석연료만 일단 대체해야 된다 탄소 안 나오는 전기 중에 제일 파워풀한 건 원전이니까 일단 원전이니까 또 일부 전문가들은 원전도 대체를 해야 된다 논란은 있지만 일단 투자에 있어서 원전하면 국내 정치적 이슈가 끼기 때문에 일단 화석연료부터 먼저 보자는 거고요 어쨌든 친환경 섹터가 또 텍사스 때문에 조정도 받았어요 꽤 세게 ETF들 보면 이거는 좀 매수기회로 삼는 게 시장 조정까지 겸해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어쨌든 에너지는 이제 분산 발전과 저장이 되게 중요해졌다 그러면 ESS도 중요하겠지만 당연히 배터리 산업도 수소 산업이 어쨌든 좀 되게 빨라질 수 있을 것 같다 친환경 전기라는 게 가끔씩 이렇게 끊어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리고 내가 필요 없는데도 자꾸 생성이 되는 게 친환경 전기잖아요 내가 지금은 더 필요 없는데도 태양은 계속 내리쬐고 바람은 계속 불고 그러면 이걸 저장을 해놓고 그러면 근처에 해놓으면 멀리서 무슨 송배 장관도 필요 없고 그럼 발전소가 문제가 생겨도 이분들이 이렇게 사실 너무 추워서 얼어서 희생자분들이 나오는 사건은 없지 않았을까 결론은 이번 한파 사태로 친환경 에너지로 얼른 가야 되겠다 심지어는 친환경 에너지에 뭔가 흐름과 사용법을 잘 보강해야 되겠다는 움직임이 더 빨라질 거다 빨라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재난지역 선포를 하고 오히려 지금 인프라 3조 인프라 지금 곧 발표한다고 하잖아요 상당 부분이 또 그런 친환경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조정시 되게 좀 진집하기 좋은 구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덕분에 요즘 날씨 좋아진 곳도 있겠죠 어디 뭐 태평양 어디 한가운데 바닷가 뭐 이런 데는 이게 기후변화라는 게 지구 전체로 보면 그냥 변화인 것이라서 그냥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우리 인간은 과거의 기후에 맞춰서 바닷가에도 사람들 살고 살다 보니 과거에 맞춰서 살던 우리가 불편해라는 거지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지구 전체는 그냥 또 이렇게 바뀌기도 하는 거지 뭐 항상 북극이야 항상 북극이야? 이제 이런 변화니까 그렇죠 대신 그러면 가라앉는 데가 좀 생깁니까 생기죠 당연히 특히 해변이나 이런 데가 대도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많이 불편하고 위험한 변화이긴 하겠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텍사스는 이른 친환경 관련한 인더스트리에는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보면 괜찮은 이벤트일 수도 있을 것이다 오히려 더 가속화하는 사건이 아니었을까 근데 여기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영국, 인도에 그런 엄청난 사고, 지중해 다 연결돼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또 이런 포럼도 많이 생기고 점점 파리기후협약도 재가입하셨잖아요 그런 논의들이 활발해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꼭 21세기 이 시대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건 아니고 이제 태어나 보니까 이 시대인데 그렇죠 저나 장희성 선임 매니저님이나 되게 평범하지 않은 시기에 태어난 것 같은 느낌은 들죠? 맞습니다 그렇죠? 과거 역사를 보면 대충 2, 300년 그냥 지나간 역사도 꽤 있었는데 그렇죠 이게 보면 한 10년 전,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한 1년의 변화가 그러게요 너무나 가속화돼서 더 투자를 하면서도 챙길 게 몇 배나 많아진 시대를 많아졌죠 그런 시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돌아가면서 야근당직하는데 아무 일 없는 날도 많은데 내가 당직한 날에 일이 많아 하는 게 요즘 인류가 닥친 숙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네요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또 예고해 주신 재미있는 얘기 들어보죠 미래세 때우 서초 WM의 장희성 선임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삼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삼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삼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